희망을 품으며 힘차게 시작했던 2015년이 저물고 있습니다. 올 한해는 메르스의 여파로 그 어느 해보다 슬프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야만 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. 저 멀리 산자락 아래로 의미년 지는 해가 지치고 힘든 몸을 조용히 누이고 있습니다. 이곳 황령산에서 가는 해를 마중하는 시민들은 매서운 산바람 속에서도 아쉬움과 희망 속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. 지금까지 황령산 봉수대에서 NTV 뉴스 안정은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